안녕하세요 야구월드 pk입니다. 투수분들 제가 긴급 소집했습니다. 맞죠? 네 맞습니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 당국대학교 4학년 투수 박민수라고 합니다. 주묵이 뭐예요? 슬라이더하고 포크볼 던져요. 직구는 밑밥으로 깔아놓고 몸쪽 직구. 방망이 여지없이 몇 자루씩 작살나겠네요. 오늘 또 던지시나요? 선발 한번 보여주시죠. 오호 아니 캣치 왜 안 앉아 같이 팀인데 신뢰가 안 쌓입니까? 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스트라이크 슬라이더 오케 오우 오우 왜 앉는 안 앉는 이유가 있었어 캐치가 캐치 장비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심보호대라도 차야 될 거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저 캐치가 문제인데 왜 본인이 괜찮아 매사에 열정적이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입니다 자 포크볼 다운드로 브라킹 확실하게 해주세요 하하하 포크볼 직구 아닙니까 포크볼 포크볼 좋습니다 정육 체인지업하고 몸쪽.. 오오 오~~ 재구가 재구가 좋아 어 나이스볼 나이스볼 포수가 흥이 안나 하나 투수가 던지는데 손 기압도 쫙쫙 넣어줘야지 아니 한 박자 늦잖아 제구 진짜 좋다 전 자신감 넘치고 자신감이 별로 안 넘치는 것 같은데 자신감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슬라이더 슬라이더 아 나이스볼 나이스볼 감사합니다 원도현입니다 원도현 선수 감사합니다 오! 최고 구성 몇 킬로에요? 142 나왔습니다 142? 와 볼 살살 던질 것 같아 엄청 빠르네 오 나이스볼 몇 프로로 던지는 거예요? 60% 60% 60% 와 좋습니다 캐치 볼 어때요? 아니 말을 안 하니까 아 무서워 캐치 몇 학년이에요 몇 학년 1학년입니다 1학년입니다 1 2 1 1 오 좋다 방금껏 좋았다 팀에 항상 필요한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프로에 도전하셔서 꼭 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목대학교 3학년 투수 경호진입니다 경호진입니다 직구에 다녀나 가셨어요 직구? 최고 구성 몇 킬로에요? 46까지예요 46? 네 와우 이불 starters previous 5 survived 클로저 마무리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든든 input Brendan 운동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네 trancak 2학년 사이특수소 이지범입니다. 2학년 사이특수소 이지범입니다. 오오. 오, 볼 좋다. 오오. 오. 오오. 뭐야. 오케이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당국대학교 와갖고 투수분들 영상 한 번 찍어봤습니다. 와, 피칭 실력이 장난이 아니네요. 앞으로도 저희 당국대학교 자주 와갖고 이렇게 훈련하시는 모습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월드 피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